한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만에 한번 해줘 샹시하다 근데 왜 이렇게 화전하지? 왜? 언제는 우리 둘이 화전해 난 남자 없이 못 사나 봐 어? 뭐야?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 근데 막상 혼자 되니 더 그리워지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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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미친 거예요? 저 늘 듣던 소리긴 한데 본인도 만만치 않게 듣잖아 나? 응 아휴 왜 그래 또 아휴 왜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 뭘 알아 알게 뭘 알아 뭐 자기나 나나 많이 내 쌍년이고 미친년이지 저기 어머 어머 지금 저기 미모와 지성이 아나운서 이게 무슨 망발이세요? 아 미안해요 난 미모와 지성이 없어서 아 아무튼 너무 오붓하게 하려니까 말이 막히네 아니 우리 원장님들 다 어디 가셨대요? 몰라요 어디 가셨지? 아까 뭐 오늘 무슨 얘기 주제를 갖고 하시자고 그러더니 오시질 않았네요 아 발절연님이 어여 밖에 지나는 전 선생님이랑 전 선생님 옆방에서 녹음 중이세요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얼른 상담 상담거리 아주 그 찌질하고 사소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나한테 너무 큰 문제다 싶은 상담거리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올려주세요 샘 나는 언제까지 이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짜 큰 고민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리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우조입니다 고양이라면 꼭 가지고 싶은 명품 핸드메이드 장난감 샥샥이를 집사님들에게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을 위한 샥샥의 탄생 샥샥이를 두는 순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고양이가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질량이와 유기묘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우조 우조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샥샥이는 단 하나를 구매하셔도 무료로 배송됩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우조 샥샥이를 입력하세요 www.ouzo.co.kr 우조.co.kr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생방송 맞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19초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한쌤의 이양스럽게 오셨습니다 이 수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저녁을 드시는 중이라고 조금 늦는다고 뭐지 이 여유는? 고기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방송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고 기다려 어차피 눈에 찌끄르게 할 거잖아 우린 사람들한테 참 만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린? 아우 빼지마 자기 끝났어 빼지마 빼지마 끝났어 나랑 같이 가 우린 만만하고 좀 그런가 봐 우스운가 봐 내가 우스워 보여요? 왜? 우습지 문화나 샘 저 우스워요 진짜? 응 아니야 나 되게 조금 깐깐해 보이고 약간 어려워 보이고 말 잘 못 걸겠고 이렇게 이미지 깐깐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말을 안 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상하고 뭐 재섭소서 안 붙일 수는 있는데 뭐 어쨌건 우린 다 우스운 거야 그리고 인정해 받아들여 자기를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요 모든 것에 문화나 요즘 뭐 고민 없어? 응? 응 아우 남자가 안 꼬여 아 그건 진짜 고민이다 아 이 사람이 왜 고민 상대면 내 거는 진지하게 안 해줘 맨날 좀 진지하게 하잖아 내가 늘 말했지 연애는 난 아무렇게나 할 자유가 있어 아 사실상 우리가 그 수의사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분들한테 사람 고민 상담을 시키고 동물은 우리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눈치를 채셨는지 안 오시네요 근데 간만에 이렇게 고즈넉하게 고즈넉 분위기 있게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 되게 좋아 좋은데 개그 수련자님 앞으로 이러지 마요 두 분은 한 세트 내가 여기 들어와서 꼬이기 시작한 시점이 딱 그 시점이야 샘이랑 한 세트로 엮이기 시작한 그 시점 새로운 인생을 찾는다니까 새로운 인생은 나발 같이 우스워지고 아니야 아니야 세상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너무 속박당해서 살아 자기는 어떠한 그 미모의 아나운서라는 프레임 안에서 그 성에서 혼자 살고 있다니까 빨리 기어나와 기어나와 아니 왜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남의 성에 함부로 이렇게 무단 진입을 해요 성이 가짜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쌍디스를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즐거우라고요 여러분들 저기 문화님 제가 까면 되게 즐겁죠 그렇던데 정말 자기 안티 꾸준하게 다는 애 있더라 걔는 걔 때문에 순위가 올라가는 것 같아 댓글을 너무 열심히 다뤄 훌륭해요 친구들도 데리고 와요 나 앞으로 한 명 더 눌면 나 이 방송 접을 거야 나 안 할 거야 정승조한테 줘버릴 거야 이 방송 그러려면 한 명 더 데려오라고 해 그냥 그분만 계속 달았으면 좋겠어요 개꿔지는 말아요 제 은근 약점이에요 아 나는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교수님하고 처음 했고 여기까지 거의 한 횟수로 2년 됐잖아요 우리 2년 넘었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참 방송을 어 뭐 말빨도 되고 되게 재밌네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딴 사람을 하니까 내가 등신이 되더라고 못하겠더라고 혼자 사니까 쪼다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 문화나도 어디 참 쓸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 가야죠 그래야 이제 이 호흡을 또 좋아하는 우리 변태 청취자님들이 계시니까 진짜 좀 변태 같지 않아요? 정말 놀라워요 세상에는 정말 매니아가 있어 아무도 안 듣는 이 방송을 이렇게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너무 좋아요 그 매니아층이 꽤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우리 그지 누구더라 그 가수님이 네 이하늘씨가 우리 하늘님이 그랬잖아요 개발바닥 냄새 같은 방송이다 감동적이었어요 손톱 및 꼬랑내 개발바닥 같은 방송 그 하찮을 것 같은 곳이지만 거기서 나는 이 개발바닥이라는 게 진짜 가장 발바닥 중에서도 가장 길바닥을 많이 돌아다니는 그 개 쌈발바닥 있잖아 이렇게 턱 해가지고 거칠어진 그 발바닥 그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개도 뛰잖아 뭔가 이 삶과 이 고통 이 실현의 인생에 가장 그라운딩되어 있는 발바닥이 개발바닥이란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본인이 지금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뭔 얘기하는지는 아세요? 나중에 들으면 알겠지 안 듣잖아 아니 성취자는 알겠지 아니 은행 강도가 돈 자기가 세는 거 봤어? 다음날 아침 뉴스에 다 떠 얼마 털었는지 직접 안 세요 돈 내가 뭔 소리 했는지는 성취자들이 다 알아서 새겨도 그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다 좋아해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발바닥에서 나는 냄새라는 게 향긋하거나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 개똥서부터 남의 똥서부터 온갖 바닥에 바닥이라는 데는 다 쓰레기 버리고 다니는 데인데 거기서 나는 냄새인데 그게 점점 좋아진다라는 건 우리 인생이 의미부여를 하자면 다 거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철학적으로 흐르지 안 어울리게? 나는 이 방송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이걸 듣는 청취자들도 왜 이걸 좋아하나 나는 왜 문 하나랑 이걸 하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걸 하나 저분은 날 또 되게 대놓고 싫어하는데도 왜 이걸 같이 하나 우리는 안 맞아 코드도 안 맞고 스타일도 다르고 음식 취향도 취향도 다르고 진짜 밥 한번 먹으려면 짜증나고 뭐 그런데도 왜 하나 근데 이 다른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아 이 모든 분들이 시작하는 지점 우리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진짜 개고생한 사람들이 마음이 있잖아 힘든 거 그래서 뭐 지금 어쨌건 아 그 힘들었었던 마음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다 그 바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냄새가 우린 알고 있는 거지 이 기억 속에 소녀님께서 문 하나님 올해 일은 엄청 많이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는다고 한쌤이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내가 또 그런 용한 소리를 했어요 의외로 용하시 그니까 의외로 용하신대요 유유 문 하나님 내년은 괜찮아요 아우 나 진짜 소녀님 정말 문 하나 내년까지 올해 아무튼 11월까지 더럽게 안 좋아요 근데 인생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좋을 때가 별로 없는 것 뿐이고 어? 나는 거기서 되게 알았어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뭐 타로 카드도 있고 뭐 그 뭐 점 보는 것도 있고 명략도 있고 인생이 너무 궁금하고 막막하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친구 그 감옥 갔다 온 우리 친구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가 감옥에서도 그 점을 봐주고 막 이랬거든 그 주역 그 통에 있는 걸 이렇게 산통이라고 하죠 그거 이렇게 뽑아서 괴를 뽑아서 괴 뽑아가지고 여섯 개 아주 멋진 은으로 된 괴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맨날 뭘 뽑을 때마다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괴가 몇 개야 64개인가? 네 물론 카드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수가 많은데 암만 뽑아도 좋은 게 안 나와 그래서 야 뭐 여긴 좋은 게 있냐 그랬더니 64개의 대부분이 안 좋은 거래 인생은 그렇대 거기서 깨달음을 왔었어요 아 인생은 그냥 고 끝없는 고 그냥 고 하고 끝을 시작해서 고 하고 끝나는 건데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우리 인생이지 뭐 그러니까 그 백계발바닥이 우리 방송이 맞지 발바닥을 닿는 그 바닥이 사실은 뭐 우리 요즘 사는 것도 그런데 나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경찰한테 한번 잡혀가진 않지만 음 유주의 인물로 이렇게 좀 그렇게 될 뻔했었어요 집앞이 광화문이잖아 네 교보문으로 가려면 이제 그 광화문 그 광장 거기를 이렇게 직방으로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팽단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진짜 처음 봤어요 어머니 하나 아 왜 걔네들 있잖아요 약간 화장 찐하게 하신 어머니들 어머니업하고 대사관 그 누구야 미대사 그 뭐 저격당했을 때 막 나와가지고 부채침 추구하셨던 그 어머니 연합들 있잖아 처음으로 봤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거기 앞에서 시비를 하고 계시더라고 종북이 어쩌고 막 또 막 하고 있어 한 몇 날 며칠을 하시는데 뭐 정말 직장인처럼 되게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 직장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뭔진 모르게 되게 성실해 늘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가더라고 출퇴근이 있어 그분들이 아주 성실해 근데 길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도로 점검이잖아 도로 점거 점거 그래 그거 그리고 불법이잖아 네 그리고 시위잖아 네 그래서 내가 경찰이 거기 있길래 가서 얘기했어 오 캡사이신 좀 뿌려달라고 아 선생님 진짜로요 아니 여기 이렇게 시끄럽고 이 사람들 시위꾼들 아니냐 왜 여기 길바닥에서 저러냐 뿌려라 캡사이신 왜 안 뿌리냐 헌한 나지라서 못 뿌리냐 하면서 거기다가 물 섞어가지고 저기 소방수 있네 뿌려 막 뭔가 캡사이신 뿌려 막 지나갈 때마다 두 번이나 왜 안 뿌려 막 이러면서 선생님 술 드신 건 아니죠 맨정신에 그러죠 어 맞다 맞다 술 먹었으면 내가 뿌렸어 뭐든 아 네네네네 어 제가 잠깐 한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예예 어 내가 계속 왜 안 뿌려 막 그랬더니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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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조용히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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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사라지긴 했지만 아이고 아저씨 뿌잉 뿌잉 막 이러면서 뿌려 뿌려 뿌셔 뿌셔 막 이러면서 라면 땅 막 이러고 가긴 했지만 뭐 어쨌거나 어 왜 거긴 캡사이신 안 뿌려 불공평하잖아 아 왜 캡사이신 직접 뿌리는 거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 봤죠 동네가 어딘데 아 우리 동네 길바닥에 매워 뒤지겠어 아우 자 왜 여유만마님 첫 출첵합니다 문중자님을 좋아하면서도 이 방송은 처음 들어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너무 잘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마시래요 이런 말을 우리 둘 다 별로 안 좋아해요 여유만마님 진짜 안 친해 그리고 안 친해요 정말 안 친해요 틀리다라는 거 인정하고 더 싫어졌어요 그리고 아 지금 뭐 구미아지라엘님도 한쌤 짱이라고 그리고 방울방울님 한쌤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세숫길정아님 하람이를 이쁜 피늘코자나 싸유파라 한쌤 고소고발 법규 들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뻐해주면 돼요 하찮은 고민이지만 씹을거리 투척합니다 하트 질문이 뭐라고요 고소고발 법규 들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뻐해주면 돼요 우리가 삶에서 사실 고소고발 법규 물론 한쌤 같은 사람들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사는 단어들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하고 약간 동떨어져서 살잖아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참 고소고발 뭐 그런 어떤 경찰 뭐 그리고 이런 거 되게 송사와 가깝다라는 가끔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살면서 뭐 몇 번은 겪었다 뭐 이런 일은 하는데 네 중요한 건 제가 유별나거나 특별 나서가 아닙니다 요즘 대부분은 뻑하면 그걸 들먹인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 않아 지들이 나를 때려놓고 뭐라고 했더니 명예훼손을 하겠대 아 참 어이가 없는 거지 지만 명예가 있어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명예가 없어 그냥 나는 맞은 거야 그리고 어 아 근데 이제 동네에서 쳐맞았다고 그랬잖아 어떤 미친놈한테 얘기 안 했나 동네 무슨 가게에서 맞았어 거기 그 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어 거기서 조사받았다고 나한테 분노를 하면서 내가 그걸 블록에다 썼더니 거기에도 이름 다 가리고 썼지 그랬더니 뭐 비서가 내리라고 명예훼손으로 하시겠다 근데 돈을 어떻게 써서 철회는 뭐 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형사도 입 닦더라 어 처음에는 막 되게 우호적이다 나중에는 전화해서 이 건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도 입 닦더라 종로경찰서 종로 그 경찰서 그 경찰 이름도 내가 지금 적어놨는데 아직도 안 입고 있어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 입고 있지 않아요 저 언젠가는 예 근데 그 당시에 뭐 이제 고소고발 뭐 이런 거 할 때 열받죠 근데 얼마나 그 그 어 뭔가 자신감이 없으면 또는 얼마나 이 관계성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능력이 없으면 저런 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나 사람이 일단 말로 하고 공감을 해가고 통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우선적이어야죠 무조건 뭔가 다르고 맞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상처받으면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적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먼저 사람은 사람끼리 얘기를 해야죠 요즘 서로 얘기하지 않으려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게 다 그거라는 거죠 차에서 부딪혀도 뭐 보험 부르세요 뭐 이러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인데 어머 죄송합니다 어떻게 부딪혀지는 나이 죄송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 유어 폴드 오케이 돈 뭐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뭐 빈정상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어 누가 잘못인지 잘못인지 따지긴 따져야죠 거기에 일어나는 많은 어떤 효율적인 걸 따지려면 따지긴 따져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 서로를 알아가는 걸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 뭐 부딪혔네 알았어요 보험사 뭐 부를게요 이러고 간다라는 게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의사소통할 일이 없어요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는 법규부터 들먹거리고 뭐 그 다음에 뭐 걸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도 그때 화병이 나가지고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뭐 연관된 일들이 더 열받는 일이긴 한데 뭐 남을 도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고 보니 한통 속이고 뭐 이런 거지 나만 뭐 뭐 된 거지 개발바닥 후발바닥이 됐는데 그 당시에 혼자 가만히 곰곰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되게 쓸모없는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괴감이 드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가다가도 시발 맞지 거기다가 그것도 지들끼리 한 송속이고 이거 뭐하는 짓이지 돈 있으면 당가 왜 돈 있으면 나를 쳐 왜 힘 있으면 나한테 이래 되게 억울했었어 다 죽여버리고 싶고 오늘 또 화가 나지 그런데 선생님 혹시 제 얼굴이 선생님 무슨 화를 돋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일정 부분 늘 돋구는 게 뭔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눈 깔고 있을게요 아니 그런데 그때 혼자서 속을 끓이고 끓이면서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되게 속상했는데 깨달은 게 하나요 이 질문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왜라고 해봤자 그래서 뭐 네 팔자가 그렇다고 인정을 할 거야 내가 생겨먹은 게 이렇다고 내가 좋아할 거야 왜라는 질문이 아니고 이 이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대해서 계속 저런 사람들은 이분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한다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고 그들은 왜 그럴까 그들은 소통 무능력자들이에요 소통 무능력자들 소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더더욱 소통 무능력자가 됩니다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연대의식도 있고 의리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리적이니까 아 이게 실리적인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실리로만 살아갈까요 근데 정말 실리로만 살아간다면 사실 한쌤이랑 저랑 이렇게 2년을 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마주보고 네 뭐 여기 방송에서 국민TV 다 어려운 거 하는데 돈을 주고 안 되고 처음부터 돈 때문에 일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기회가 온 것만으로도 정말 실리적인 거죠 저한테는 왜냐면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주접을 떴는데 좋아해 준 사람이 있겠어 정말 생애 최고의 어떤 희열을 느꼈다니까 내가 통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러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것만 나한테는 충분히 실리적이었고 힘든 때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통 무능력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대응이 제일 좋습니다 무대응 소통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정으로 가면 거기에 자라서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자연이 그런 사람과 갈라지는 좋은 계기가 돼요 무대응하고 싶지만 자꾸 이제 건드린단 말이죠 억울하게 뭐 만든다거나 뭐 정말 뒤집어 씌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없는 일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없는 일들이 만들고 어쨌든 무대응을 자극한다라는 건 반응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절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반응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지 나를 절대 믿어주지 않을 사람들 의사소통 능력을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또는 내 어떤 정당성을 알리려고 그 에너지는 오히려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우리 시간에 계속 저기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다 올려봤자 저희 순위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쌤의 야옹소 이렇게 팟캐스트 댓글 게시판에 올리셔야지 저희가 순위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만하시고 글로 가서 올리세요 뭐지? 이런 거가 왜 올라왔지? 몰라요 일하시는 중이신가 봐요 일 열심히 하시고요 프레스님께서 한쌤 정말 귀엽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이름식 대표님 오늘도 오셨네요 진짜 한쌤은 캡셀 심플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미팅하러 가다가 직접 들었어요 저 그때 유 대표님이 총총총 앞으로 걸어가는 거 봤어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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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정말 아이고 네 선아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눈 못뜨고 아픈 애기 고양이가 자꾸 꼬여 고민입니다 지금도 다섯 마리. 우리 집 고양시만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제 외출하기 겁나요? 아이고 정말 고양이는 고양이를 부른다라는 그런 저주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부른다는 저주예요? 지금은 그래요. 아홉 마리만인 게. 아니 고양이는 고양이를 부른다가 원래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 말을 최초로 들은 게 집에서 하투를 치다가 동가족이 이렇게 고습을 치는데 똥은 똥을 부른다 막 이러면서 따닥 있잖아. 그거를. 아빠가 그걸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비를 부르고 똥은 똥을 부르고. 먹을 게 없을 때 낯장을 놔야 되는데 얘가 딱 뒤집었는데 따닥이 되면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 지금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지? 할 줄 몰라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맞출 짝이 없어. 바닥에 맞출 게 없을 때 하나를 참 아끼던 걸 하나를 어떻게 짝패를 내야 돼. 그럴 때 뒤집은 딱 뒤집었는데 내가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내는 주문이에요. 똥은 똥을 부르고 피는 비를 부르고 흑사리는 흑사리를 부르고. 그런 주문 꼭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뭐든지 뭐는 뭐를 부르고가 나의 주문인데 고양이는 고양이를 부르더라고요. 거참. 네. 근데 그 선아님이 저는 유독 보인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정말 그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보는 게 다르고요. 선생님 참 희한하죠. 분명히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잖아? 근데 우리의 말을 듣고도 뭐 천분이면 천분, 이천분이면 이천분 다 다르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요즘 저 제 수비학 수업을 해요. 네. 하는데 그분들이 또 열심히 본인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사례를 놓고 막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샘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신빙성을 잃을 수는 있어요. 이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이 솔카드 뭐 문하나님 9번, 난 2번, 우리는 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진짜 안 좋은 거 할 때만 다 끌고 들어가. 그렇게 살자. 우리 그렇게 가자. 짜증내지 말고. 그럼 이제 알바하는 애들이 더 좋아해.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놔. 뭐냐면 저는 수비학이던 어떤 사람의 유형을 보는 거를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단정 지키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보는 사람마다 보는 대로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또 어떤 사람을 내놔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누굴 내놔도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사람이 나눠도 좋은 면을 보고 웃기다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웃기고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거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정말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고 했듯이 맞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다 팔자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아니 재밌는 거 내가 맨날 학력 위조 얘기했잖아요. 나 저기 구절인데 중절이라고 속였다고. 서태지 때문에. 서태지나 정우성 때문에. 이런 애가 있는 거잖아. 그거를 무학력의 딴따라다라고 볼 것이냐. 야 멋지다. 자기 인생을 저렇게 개척을 하더니 저렇게 어리고 이쁜 애랑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희망상을 붙여야 슬쩍. 그래서 나도 나도 어린 남자와 성공할 수 있지 않깡.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볼 거냐가 본인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 한없이 해맑잖아요. 제 삶은 해맑은 걸까요? 계속 해맑았으면 좋겠어요. 해맑을 해야 할 텐데.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고맙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한쌤이 옆에 있는데. 피나콜라다님께서 연두는 퇴원했나요? 그랬더니 스누피님이 저도 한쌤 남친 소식 궁금해요. 아 우리 돈 덩어리요? 돈 덩어리. 네. 퇴원했습니다. 2박 3일? 3박 4일인가? 이번 저도 그렇게 오래 못 있는 독실. 이번 해 계시고. 저도 요즘 못 하고 있는 스케일링도 마치셨고요. 뒤에 심각한 거는 좀 발치된 상태고. 중요한 건 이제 목에 염증이 되게 심해서. 개들은 잡식이잖아요. 사람 먹는 거 많이 먹고. 그렇죠. 사람이 걸린 병하고 똑같이 걸리는데. 사실 고양이는 육식동물인데 길냥이들이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치아와 목에 염증이 생기고. 구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길에서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요. 염증이 심화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이제 제가 입에서 침을 너무 흘리고 애가 홀쭉해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구내염이다. 그래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서 처음부터 발치를 할 수는 없는 게 길냥이니까. 밖에서 사냥을 하던 외부에 있는 자기 영역 싸움을 하던 아무튼 이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약값을 많이 들였죠. 제가. 근데 더 이상은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발치는 더 해야 돼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아직은 왜 이빨도 없으면 이빨 충치 안 생기니까 다 뽑아버리자.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니까. 아직 어리니까. 일단 좀 약을 먹여면서 더 치료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인 거죠. 남친이 이제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냥이 시절을 포기하고. 목욕도 시키고 처음으로 발톱도 깎였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길에서 있는 애들은 발톱을 깎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어떤 방어하는 무기도 될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한 번도 깎아준 적 없는데 이제 길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발톱도 깎고 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까칠해지셨어요. 약을 먹이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약통을 딱 들면 도망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기 기다려 막 이러면서 약 먹자. 입 벌려 시끄러워. 아주 그냥 주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지내신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그리고 뭐 적금 깼어요. 아 진짜. 청라에선 이미 앙데요. 우리 승조 하나님은 정갈하게 두는 걸로 하셨는데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한데. 뭐 안 해요. 아무것도. 그리고 승조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면 우리 한쌤도 정갈해지세요. 따라서. 재미가 없어지죠. 제 매력이 반감됩니다. 대신 다른 매력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사실 이성을 만나면 반응을 하면서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나답게 보여줄 수 있는 남자랑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꾸며오고 있으면.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설레고 떨리고 긴장하게 하는 남자. 그건 내가 제정신일 때나 어떤 상태 괜찮을 때나. 체력될 때. 체력될 때. 솔직히 체력될 때. 막 멘탈 붕괴되고 몸은 피곤해서 지쳐서 죽을 것 같고 입만 열면 욕이 쪼르르 쏟아질 것 같고 이런 그 상태에서는 다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한놈만 패죠. 그렇죠. 그럼 한쌤도 TV 보나요? 드라마 보산? 우리 한쌤 TV 되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TV밖에 안 봐요. 네. 최욱 씨랑 하는 거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쌤. 문화나 잠깐 쉬겠다면? 쩜쩜쩜. 응? 최욱 씨. 불금쇼의 최욱 씨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 어떠냐고. 제가 여기 시계. 왜요? 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싫어요. 왜요? 잠깐만. 정말 그렇게. 왜 이렇게 피곤이 온몸에서. 뭘 또 새로운 거래. 문화나 없으면 그냥. 나도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의리 때문이 아니고요. 저 피곤해요. 인연을 맞췄는데 또 누구랑 맞춥니까? 이거는 문화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거는 이 잘못은 이런 우리를 우리 둘은 정말 서로 안 맞다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둘을 한 세트로 묶어버린 변태 청취자들의 관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또 살아가는 게 꼭 내 의지대로 내는 게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원하신다면 언제까지나. 팬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죠. 네. 진짜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한 사람하고 저는 계속 세트로 묶여있을 수밖에. 나 슬프다. 나 시집 갈 건데. 뭐. 방송이. 나 결혼하면 우리 신랑까지 세미랑 또 이렇게 세명이 묶이는 건가? 뭐 어떻게든 연관이 되겠죠. 밥을 사려면 둘한테 다 사야 돼. 뭐 한 운만 사야 할 수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청취자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근데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을 저는 못해요. 뭐냐면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뀐 것 같고. 그것도 진실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런 방송이 아니냐고 질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잡스러운 방송이 있냐라고. 욕하시는 분도 있고. 너희 언제 수다만 끝날. 뭐 할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관됐을 뿐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싫어해주든 좋아해주시든 여러분들의 몫이고 선택이고. 욕을 하시면 달게 받겠고. 대신 저는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계속 주저리 주저리 수다는 떨 수 있지만. 공익 방송 같은 건 전 못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의로운 애도 아니고요. 사사롭고 좀 쓰잘데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진중한 거 읽고 싶지 않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왜. 근데 저도 뭐 어디 멀리서 이제 차 타고 올리고. 뭐 컬투쇼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거기 보면 맨날 뭐 똥 얘기 방구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지 한 자리에서는 못 듣는 얘기들도 많은데. 너무 좋아라 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들으실 수 있는 진짜 매니아적인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걸로 제가 우리가 뭐 팔째를 고칠 것도 아니고. 근데 삶은 정말 저 더 즐거워진 건 있는 것 같죠. 저도 아까 오늘 그냥 피곤한 하루였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였는데 딱 방송을 하러 6층으로 내려오면서 아 그래도 힐링의 시간이다 이 생각하고 왔어요. 그건 아마 우리 이런 모습을 편안하게 좋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랑 노래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했고 안 입던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길게 기르고. 오늘 뭐 잘 씻지도 않는데 우선 씻고. 뭐 초반에야 그렇지. 씻어야지. 이빨도 닦고. 뭐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는 사랑하는 사람 입건 없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나 근데 씻는 게 되게 나는 땀을 안 흘려서 잘 안 씻어요 솔직히. 내 몸이 아까워 물에 대는 게. 물이 아까운 게 아니고? 내 몸이 아까워. 씻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의 몸은 수박기의 세포가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지금 그냥 아 그래도 씻어 나도 기본적인 거. 근데 저 그렇게 들어온 여자 아니에요. 뭔 소리야 왔다리 갔다 본인 입으로 그랬다가 지금. 귀찮아. 욕을 욕을 하면서 씻는데. 어쨌건 그런데 누군가를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애정하려면 내 모습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러면서 먼저 보여줘야 개선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기대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저 맞벌이 하기를 원해요라든지. 처음에 왔을 때는 상당히 좋아해줬는데 갈수록 되게 힘들어한다. 남자친구가. 그래서 깨졌다. 이런 고민 상담 들으면. 처음에 보여준 모습하고 나중에 보여준 모습이 달라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히 어떤 경우가 많냐면 직장에 다니거나 능력 있는 여자분들이 많아지였었잖아요. 사실 우리 통장 까면 정말 극빈 수진이지만. 문화나도 어디 가면 그래도 뭐 아나운서야 말고 다니던 남자들이. 아휴 능력 있네 또는 커리어가 있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꼭 인상을 그렇게 쓰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띄꺼워? 아 내 얼굴이 그랬어 지금? 미안. 온 얼굴로 얘기를 하는구만 아주.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모습을 보고 남자가 문화나님을 좋아해서 왔다고 쳐요. 저 진짜 싫어요. 아니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 아 왜? 내 얘기를 들어. 어 예. 그래서 남자가 왔어. 저 여자는 매일매일 나가서 저렇게 자기 관리를 하든 어쨌든 직장을 나가면 화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나가서 어쨌든 큰돈은 아니지만 벌어오고 생활에 보탬도 될 거고 안에서 내 바가지만 긁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매력을 느꼈는데 사귀고 보니까 되게 의전적이고 나 직장 안 다닐래 그러고 오빠 나 먹여살려줘 그러면 남자가 좋아하겠어? 남자는 뭘 느끼겠어? 그래도 이쁘겠지. 난 예쁘니까. 예쁘면 좋아하잖아. 아 개똥같은 소리를 해. 진짜 욕이 나오네. 그럴 일은 없죠. 중요한 거는 내가 보여준 모습. 내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향해서 열심히 이쁜 모습을 보여준 최고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호감을 얻잖아요. 우리도 남자가 멋있을 때 언제야? 돈 열심히 할 때잖아. 열심히 일할 때 보면 듬직해 보이잖아요. 난 아닌데? 뭐 언젠데. 취향도 없으면서 언니 말대로 해. 왜 이렇게 무시해 사람은? 나도 취향이 있어. 여기서라도 무시당하는 꼬라지를 보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그래서 자기 모습을 그렇게 끝까지 고수를 해야 사랑도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난 의지하겠다. 나를 공주대접을 해달라고 하면 남자가 좋아하나? 좀 그래주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이혼해. 뭔 소리야. 어쨌건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소음은. 꼭 저렇게 티를 내시더라. 촌스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되게 이제는 저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냐면 생방송에 우린 보통 긴장하고 보통 우리 한쌤이 하다못해 15분 전에도 오시는 분이거든요. 저분도. 5분 전에도 오죠. 그런데 우리 김현우 원장님. 저 이제 식사 시작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는 거죠? 게스트하게 휘말리는 방송. 학습된 거죠. 누구한테? 누구의 나를 봐요. 선생님. 뭘 가르친 거야? 제가 보통 와서 혼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고 위아래 없는 방송. 앞뒤 전원 없는 방송. 여러분들이 저희 목소리 듣고 짜증 많이 나셨죠? 여기 몇 명 더럽게 짜증나는 새끼 있나봐. 누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딴 데 가서 놀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왜 나한테서 비구니의 느낌이란데. 어머 느껴져. 그래도 조금 예쁜 비구니 해줄게. 비구니분들이 피부가 좋던데. 어쨌건 여기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수석. 김현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왜 빨개요 원장님? 뛰어오느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눈만 빨개? 이 냄새는 뭐지? 뛰어오느라. 간이 상했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안 돼. 제가 진짜 가서 밥만 먹고 오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식탐이라는 게. 그렇죠. 안주도 먹고. 고기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서. 그런데 원장님이 이렇게 늦으신데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식사만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게스트분을 꼬셔서 꼬드겨서 데리고 오시느라고 원치 않는 대접까지 하시고 오느라고 늦으신 거 맞죠? 이분은 저보다 더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30분 전부터. 어떡해. 그건 아니었군요. 죄송해요. 이제 훈훈하시다. 선생님 눈을 못 마주치시는데요? 아니요. 재미있다. 선생님 재미있다. 또 시작됐다.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위 속을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술이 땡겨요. 과연 그럴까요? 저기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의사 이학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가. 게스트분 오셨는데 그런데 얼굴을 한번 봐주셔야지. 왜 자꾸 눈을 못 마주치세요. 사진 찍어주시려고요? 네. 저장하려고요. 아니 우리 이학범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또 오늘 끌려오셨나요? 저 여기 김현우 원장님 10년 후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따라오게 됐는데요. 아니 저 뭐 따라오신 거 맞고 데려 와주신 거 맞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도 제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예전에 들어보셨나요? 아니 들어본 적 없어요. 왜 왔는지 모르네요. 그러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왔는지. 저번에 한번 제가 이분 사진을 올렸는데. 쇠복에 올리셨어요. 여기 계신 두 분 중에 누군가가. 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게스트로 안 될 거냐라고 신경질을 내셔가지고. 제가 다 이 음란 마귀에 의한 욕심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제 수의사계에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일 인기가 많죠. 아 누구한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은 모르는 수의사가 없어요. 아 수의사계에서? 왜요? 아 사실은 그 예약범 대표님인데요. 데일리벳이라고 하는 수의신문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신문도 있어요? 왜 난 모르지? 저희 집에 안 오던데. 신문을 좀 보고 사시라고요. 아 이게 아직은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쩐이 좀 부족해서. 온라인 신문. 아 온라인 신문이요. 아 저도 이제 데일리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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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베. 네. 어이베. 어이베요? 왜 그 왜 이름이 왜. 수의사가 영어로 벳이거든요. 선아 또. 배트맨 벳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그래서 왜 김현욱 원장님 닉네임이 벳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난 왜 베드보이를 이렇게 썼지? 그렇게. 그 베드가 무슨 베든가요?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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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치료 공부. 어떡해요 우리 원장님. 이종창 원장님. 뭐야 나랑 할 때 항상 안 그러시다니. 총각 나오니까 막 변하시고. 원장님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유부남님. 유부남님. 정신 차리세요. 유부남님 왜 그러세요. 저 싱글이에요. 네. 이학번 대표님 겁 안 내셔도 되고요. 저희가 물건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씹어요. 그래서 김현욱 원장님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특별히 좀 친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별로 안 친하니까 쉽게 낚이겠다 싶어서 작업을 하신 겁니까? 아 사실 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후배지만 그 수의 쪽 관련된 또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언론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공중방역수의사라고 하는 수의과 수의사가 됐을 때 공중방역을 군대 대신에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끝내고 나오셔서 바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데일리벳이라는 회사를 창립하셨거든요. 그거를 지금 2년 반 정도 냈죠. 2년 됐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그 공중방역수의사 하면서 의료경영 MBA라고 경영학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의사신문, 약사신문 이런 다른 전문직 신문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흔히 그 신문들은 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의학 전문 신문은 없길래 왜 없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참관하게 됐습니다. 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조금 화끈한 스타일이세요? 그런 것 같은데요. 멋있다. 멋있다. 이게 조금 얘기해보다 보니까 멋있다. 정말 하기 전에 왔으면 말렸을 텐데요. 2년 동안 고생했지만 지금 제가 아까 전국에 가장 수의사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저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정말 집에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의사들 관련된.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수의사에서 또는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행사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취재 다니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기자가 한 명인가요? 이학범 대표님? 저희 그 수의과 대학 학생 기자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22명. 그런데 되게 순열주의입니다. 수의사랑 수의 대학 학생들로만 딱 구성되어 있거든요. 열정페이 열정페이. 열정페이. 열정페이는 아니고요.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은 학생들이니까 경험 쌓는 차원에서. 열정페이이네. 아싸 우리 학생한테 하나 걸렸다. 이제 큰일 났네. 열정페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워낙 우리 사회가 또 열정페이로 얘기가 넘어. 저기 이학범 대표님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저희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 깨어들더라도 전혀 아름다운 것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실 얘기 계속하시면 돼요. 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거는 뭐 여기 원장님이 데리고 나와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또 길냥이 8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집사로서 나왔습니다. 몇 마리 키우시죠?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7마리 밥을 챙겨주는 길냥이 밥을 챙겨주는 캔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샘 일단 시어머니 되실 분은 샘이랑 통화할 것 같긴 하다. 샘 저는 가급적이면 개나 고양이와 연관이 없는 일반인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길냥이 세습도 아니고 샘 시어머니 저기 뭐 좀 거동이 힘들어지시면 수십 마리를 내가 세습을 받아야 되나? 됐고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저까지 거둬주시면 좋지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네. 결혼만 안 하신 게 아닙니까? 결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연애도 저분 저분 10년이라고 하셨나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세요? 문제가 있으신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확실히 되게 논리적인 접근을 하시네요. 굉장히 기자다운데 취조가 들어가시는데요. 무슨 문제인지 좀 만들어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외모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뭐 남자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외모입니까? 솔직히 아니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 좋아한다라고는 안 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외모냐고 제가 좋아하는 외모는 아닌데 좋아하는 남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환샘과다. 딱 환샘과네. 내 외모도 아니냐 보니까. 늘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는 안 생긴 얼굴이야. 너 생긴 게 재수없어. 일로 와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행인 1, 2, 3이라니까. 아니 뭐 이학범 대표님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외모는 아니에요. 아니 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겠어. 일단 조건이 자기를 좋아해야 돼.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지. 이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고품격 동물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나는 진짜 우리 수석원장님이 정말 노련해지셨어요. 처음에 왜 방송할 때 생각나요? 굉장히 긴장하셨거든요. 이제는 웃고 떠들고 말씀도 다 하시고 하시면서 동시에 글도 올리세요. 이거 정말 멀티야 멀티. 일단은 게스트를 자꾸 데리고 올 때부터 우리는 주도를 잃었어. 저희를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야? 이것밖에 안 물어봐요. 오늘의 주제도 없고 한쌤 어디야? 나 금방 이런 대화밖에 안 왔는데 항상 오늘 주제는 이런 걸로 한번 얘기해볼까요? 막 pdf 파일 보내시고 어머 멋져야? 이러고 뭐지? 안 읽고. 중요한 거는 죄송해요. 거기에 그래도 안 읽는다는 거? 어떡해. 나 반응도 거의 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딴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참 좋은 거는 게스트가 게스트를 부르는 무한 방판 시스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의사, 다양한 수의사분들을 방송에서 만나시는 거 어느 방송에서도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우리 방송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꼬리를 물고 수의사가 와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가는 오로지 우리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사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끝. 배꼽는데 유부남이면 그때부터 우리 막 태도 돌려. 하늘림조차도 8년 된 여자친구가 있다는 서부터 거기에 좀 급, 급 관심이 온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개아빠 막 이러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요? 모든 동물은 이렇죠? 그렇죠. 동물스러운 거죠. 그럼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이제는 뭐 갈 것도 없고 이 나이에 네.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동물방송 한쌤의 야웅스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동물방송이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야웅스럽게 이름을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제가 안 줬어요. 저도 안 줬어요. 누가 주셨어요? 저희 국장님이 본인이 야웅이를 좋아한다고 아 그 야웅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고양이를 키우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 길냥이 새끼를 입양을 했어요. 너무 이뻐하시면 정말 등치가 빵만한 부신이거든요. 정말 식빵같이 생기셨는데 너무 조그만 고양이를 안고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고 걔 정말 숨막게 죽을까봐 걱정이었는데 품에 꽉 안고 가셔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마누라가 내 쫓았어요. 내 쫓은 것도 아니에요. 현관 앞에 딱 서가지고 15분 동안 15분 동안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들어보고 결국은 집 안으로 바라는 날을 못 들이시고 바로 그대로 나오셔가지고 차에서 주무시고 한쌤 집으로 싫어하신다고요? 뭐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네. 사정에 있으셨겠죠. 애가 셋이예요. 애기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고양이를 원래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길고양이를 너무 불쌍해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눈도 못 뜬 애인데 비 오는 날 비를 다 막고 있었거든요.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집에 간 거예요. 부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아까 캣맘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양이를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변 분들한테 개 키우지 말고 고양이 키우라고 그 정도로 고양이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사모님도 한번 키워보시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안 바뀔 것 같아요. 애가 셋이면 바뀌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애가 넷이시든가? 셋. 셋인데 뭐 넷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국장님 갑자기. 그렇죠. 크게 문제가 있는 애죠. 셋! 나 잃을 거다. 안 들어요. 이 방송. 바쁘셔서. 네. 아니 그러면 이학범 대표님은 뭐 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은 안 좋아하세요? 특별히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렇지도 않고 뭐 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원래 고양이 데려왔을 때 개도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조금씩 조금씩 싸우더니 고양이가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그렇죠. 뺨을 팍! 그래서 서열이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사료 그릇까지 뺏길 정도로 서열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친척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강아지가.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못됐다. 그럴 때 보면 고양이 좀 못됐어. 기가 좀 센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무래도 개보다. 그렇죠? 원장님? 기가 센 게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로열한 것 같고 그러니까 개들은 좀 산만한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집중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프렌들리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제 나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뺨한 그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는 아닌 척하면서 항상 제 주변 1미터에서 항상 맴도는 그 어쩔 때는 문 반퉁으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니 왜 그런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화장실도 함께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 그럴 때가 제일 민망하시다면서요. 다섯 여섯 마리가 내 앞에 다 있는데 말똥말똥 쳐다보고 물 내릴 때 우리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우와 이러고 같이 나갈 때 그리고 나 대신 두루마리 휴지도 막 이렇게 끊어줘요. 저희 고양이들은 제 대신 정말 끊어야 돼. 빨리 찌끄레기로 옮겨가야 돼. 여러분들 찌끄레기 기대하십시오. 이제 본방송 이제 본방 못좋으시겠네 다들. 네. 여기는 국민 라디오 여기는 국민 라디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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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